한글자막 by 한효정 7월 첫 번째 수요일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예수님 제림하신다 하던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전에 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봄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절 한절 했는데 벌써 9장까지 왔네요 오늘은 열두 제자의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KHF 노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섯 가지 보이지 않는 감옥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 도치적인 감옥 이게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도치적인 감옥 거울을 여러분 봐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일단 평생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과 반대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굉장히 잘생기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다 해석을 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다른 사람의 나를 닮았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못생겼단 말인가 제 외사촌 큰형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저렇게 눈이 작고 날카롭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연히 내 자신을 다시 봤는데 언뜻 스친 생각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생겼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거울으로부터 항상 얼짱 각도로만 쳐다봤거든요 우리는 자기 도치적인 감옥에 빠져서요 자기만 예쁘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리스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자기 신앙만 굉장히 완벽하고 훌륭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판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비판의 감옥 남의 단점만 보고 은혜는 기억 못하고 나쁜 감정만 기억합니다 참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잖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요 평소에 자리였던 열 가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저런 나쁜 인간 하면서 나쁜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게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상대편의 고마운 점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나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좋은 점은 안 보고 이 비판의 감옥에 딱 빠지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는지 안 좋은 것들을 수십 개를 쏟아내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감옥에 빠지면 참 불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절망의 감옥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감옥인데 무서운 감옥인데 이건 절망입니다 한 번 시선이 사람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저도 학교 생활을 쭉 해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었어요 누구를 봐도 배울 점이 보이고 훌륭한 점이 보이고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학교 생활하면서 사회적인 비판 또 사람들에 대한 평가 비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래야 똑똑한가 보다 저게 바로 바른 관점인가 보다 하고서 저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계속해서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이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잔뜩 회개기도 하고 예전처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아주 몸부림쳤던 그런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절망의 감옥 또 과거 지향적 감옥 오늘보다 어제가 항상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옛날 이야기 만나면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섯 가지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 열두 제자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벗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리고 오늘 열두 제자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정말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두 제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역 네 한번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우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다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열두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불러 모우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선택한 거예요? 나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죠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야매는 거죠 진리를 찾아야매는 인간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불러주십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모아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갖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신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다 치우쳐 악에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택한 받은 것도 이렇게 큰 은혜이죠 우리가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보세요 조금 전에 부르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게 붙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몇 개월 훈련을 단단히 시키고 영성을 깊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영성이 들어가고 나니까 능력이 생겼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자마자 바로 귀신을 제어해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부른받은 것과 능력과 권위를 받은 것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들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수행을 했거나 득도를 했거나 또는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개입이 안 되고 바로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과 사역 사이에 간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영성과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인 은혜로 주신 은사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탁월합니까? 인품들이 훌륭합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돌을 닦았습니까? 수소사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 세리를 그 자리에서 부른 거잖아요 물고기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불러는데 그들에게 바로 권능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자기 도취적인 감옥에 빠질 수가 없게 해주는 거예요 남다른 탁월성 때문에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안겨주신 거예요 그냥 덜커덕 받은 거예요 정신없이 택감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을 막 행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서로 잘났다고 누가 더 큽니까? 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무슨 헌신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남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두 사도로 딱 부른받는 순간부터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초라한 군상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다가 회개하고 훈련받아서 변화되어서 이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것도 없고 자랑하는 것도 없고 남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람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인사가 있건 지혜의 인사가 있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건 그 어떤 남다른 은사가 있던 그것은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나 불교나 도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선을 행하고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 것은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그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라고 준 거지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이 늘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능력과 권능 때문에 자아 도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옥에 빠질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열두 제자들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그들과는 뭔 차이가 있어요 같은 세리들이고 같은 어부들이고 같은 별별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중에 은혜를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은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성이 관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주시는가 그 여부가 중요하고 왜 주시는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가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권능과 권위는 철저히 하나님 것입니다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어떤 우월의식이나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영성의 기본은 그래서 권능과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죄자로 부른받은 사람이 무슨 영성이 있겠어요 그들은 이제 새내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영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잖아요 별짓을 다 아니까 뒤에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의 택하심과 베푸시는 은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권능, 권위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도 나는 죄인이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삼층천에 올라가는 엄청난 은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받은 게시가 지극히 크지만 그 게시와 그 은사들과 자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죠 그들이 깨우쳤거나 훈련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게시가 너무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권위와 권세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본질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내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보는 눈이 있다면 정말 겸손하게 사람을 대해야 돼요 정말 은혜의 종교 복음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은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도교가 되고요 유교가 되고 불교가 된다니까요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권능을 언제든지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노라고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이 조금 있다보면 예언자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서 자기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예에 도추되어서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들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상태인데도 엄청난 은사를 순간적으로 받아서 예언자로 불릴 정도로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라면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예언의 권능은 그의 인격이나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은사로 부어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능력과 사울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사울의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성의 기준을 권능과 권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택하신 은혜, 선물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권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2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위로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의 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6절에 나와요 저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제자들이 복음이 뭔지는 알까요? 뭐를 전했길래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부른받자마자 이들이 교육을 하나 안 받고 바로 가서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전했을까요? 지금 제자로 부르자마자 바로 보냈는데 뭐가 복음일까요? 그 간증입니다 간증 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여러분 저 세리에 앉아있었던 거 보셨죠? 나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제가요 귀신을 쫓아내네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나같이 천하고 보장겨두면 실패한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아 쓰임받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날 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달려가서 내가 행한 것을 말한 일을 와 보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느냐 내 연약함 나의 보잘것없는 거 당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부였던 거 세리였던 거 창녀처럼 더러운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자아도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임을 받을 때 절대로 샤만이즘이나 다른 종교, 고동종교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우월의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복음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자랑만 될 뿐이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 그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받는 순간이 언제냐? 자기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한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파견하실 때 내보내시고 일절 끝에 내보내시며 그 내보내실 때 동시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보낸받은 자의 삶을 살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는 순간 그것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하나님께 내가 보낸받았다고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권위가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셨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지 우리의 꾀재재한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실 때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살고자 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욕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외형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사욕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어두움의 영과 싸워야 되고요 질병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백전 백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사욕을 지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오직 사명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제어하고 육체질병을 치유하고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결국은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역 그것이 열두 제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권능과 권위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삶 그것은 결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에게 임한 것 그 복음화 돼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 시대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온통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힘으로 저장된 금이나 은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 예수의 일을 할 때는 은혜를 맛보면서 사역을 해야 복음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임 사역자들의 삶이라는 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내가 살 국리를 다 해놓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내 자신의 삶을 다 갖춘 다음에 내가 당당하게 사역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한 끼 한 끼 먹을 것이 없이 정말 그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행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순간에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자선사업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육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구나 나같이 보좌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요 은혜를 전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이 정도밖에 되게 완이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도들로부터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사역자라면요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은혜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사는 데는 은혜밖에 더 나오겠어요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니네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되게 해놓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거죠 미국을 여행 중에 된 세 명의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렸습니다 식사 전에 그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지만 그녀들은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소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음식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먼저 나간 손님이 남긴 쪽지입니다 그리고 쪽지를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킴벌리 부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뜨거운 사랑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영원히 우리가 만나서 생명부지의 사람이면서도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물면 여러분 사육자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 부목사님들의 삶 잔인 목사예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부목사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대학원까지 다 나온 분들이에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그 사육자들의 삶 속에 정말 성도들의 사랑의 공급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제 삶이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신천교회 어르신들 그분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오는 건 은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자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의 말을 전하게 해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경험하게 해야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정말 은혜를 끼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 때는 절대로 은혜가 은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영혼아 내가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벨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 어떻게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또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은 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선하심을 맛보아 할까요?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꿀방울이 떨어져서 맛보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갈 때 이 말은 복음을 전하러 너희가 돌아다닐 때 막 잔뜩 준비해갖고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조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너가 하나님 일하니? 그럼 내가 너 품싹 줄게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으니까 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그냥 마태복음서에 기록해놓고 마태교회가 전체가 보게 해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챙겨주라는 거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값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은혜로 살아야 은혜의 복음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놀랍게도 성도들의 섬김이었고 그것을 마땅히 드릴 걸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받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 성이나 촌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신기하게도 꼭 어느 성을 가든지 그냥 끝까지 챙겨주고 보호해 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리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신기하게 바울의 일행을 완전히 영접해서 자기 집에 다 있게 하면서 다 공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처럼 미리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늘 준비시켜 놓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LA쪽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 처음 가니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낯선 곳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봉회를 하는데 너무나 눈에 띈 낯익은 얼굴이 앉아있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목사님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떤 일이냐 했더니 제가 소망교회 청년부 담당했을 때 제가 제자로 양육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주례도 해줬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결혼해서 사는 거죠 여기 어떻게 하냐 이 넓은 미국에 내가 시집가서 이민 온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여기냐 했더니 저희 집이 여기 5분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미국에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제자가 그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시면 되겠어요 숙소 문제, 안내하는 것 모든 걸 얘가 다 픽업해서 다 해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나눠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삶의 길목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공귀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다면 그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삶 여와 이래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섬김의 사람들 그들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공생회를 향할 때 잠깐만 생각하세요 그 전에 공생회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숨 노래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 다 먹여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생회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12제자 데리고 다니고 70문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일했어요? 예수님은 목숨 노래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3년 내내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식비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브라질에 가는데 25명분의 식사를 준비해 갖고 가야 되거든요 밀림 속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싹 마른 것들을 갖고 가서 거기 흘러가는 물 떠다 끓여서 해서 몇 끼니를 해결해야 된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12제자가 돈도 안 벌고 계속 했는데 예수님이 저금해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누가 보건 8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아내인 구사의 아내 그 다음에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다 선볐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맞아도 그렇게 늘 풍요를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것은 아주 초기에 아주 고약한 교회 건립을 할 때 고린도인 같은 그런 교회 할 때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지 나중에 보면 빌리뽀 교회나 다른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80명이 넘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바울이 마음껏 전생을 닿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후원해 준 사람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의사로서 평생 바울을 쫓아가면서 공개했던 의사 누가 같은 사람들 디모데 아들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잘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80명이 넘어요 그의 어머니였던 베베 같은 사람들 믿음의 어머니지 친어머니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전대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셨느냐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의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또 은혜를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느껴지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명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의 능력이나 권위 권능이나 권위가 자력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과 권위 때문에 된 거죠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 권능과 권위 속에서 상대편의 반응은 나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 대한 반응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세계를 펼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이 사람의 자질과 이 사람의 인격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인격적인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변명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이 성 나올 때 그냥 발만 톡톡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라는 신발만 털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심부름 내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이요 보내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굽싱굽싱한 게 아니라 사장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이 왔습니다 필요없어 저리가 그러면 내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일단 전할 때 미움받을까봐 배척받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나에게 하는 태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 이것이 저를 참으로 많이 자유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게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물론 본문을 읽어놓고 맨날 딴소리하는 사람이라면 또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할 때 제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반응이 나오면 저 입장에서는 말씀이 뭐가 성경과 다른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하나하고 만약에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이 옳다면 당신이 회개해야죠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내 말을 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럴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저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처리하실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에만 집중하면 돼요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보면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구절을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설득을 시켜봐라 좀 붙잡고 늘어져 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냉정한 면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어드릴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재력가이고 관원이고 젊고 모든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 꾀재재한 제자들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했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마음 좀 돌이키십시오 내가 재산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겠으니까 그냥 11절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11절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그때 하시면 돼요 막 이럴 것 같은데 단 한마디 안 쫓아가 있어요 단호하게 재산이 많은 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고 딱 단절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딱 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반응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도출하려고 지나치게 애달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마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막 부름받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형편없어요 어때요? 자기 아내를 인심배매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자마자 이런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의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이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행하고 권위를 나타내도 일정한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도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확인할 뿐입니다 모든 권능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주제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너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너무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딱 전에서 아직 영접하지 않고 너무 교만하게 반응을 하면 아 아직 덜 익었구나 그런데 고구마 전동왕이 그렇잖아요 고구마 익은 거 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젓가락으로 콕 찔러보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직 거둘 때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또 삶아야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누르면 들어가면 그때 다 익은 거예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맞지 않습니다 교만한 성읍은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나국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라 그러죠 먼지도 털어버리라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을 유대인들이 통과할 때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의 고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신발에 먼지를 턴답니다 더러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털어야 되는데 붙어서 먼지가 옷에 묻어있고 안 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불태워버린다요 차라리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억감정을 가지고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너무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하실 자는 구원받게 하실 거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은 어쩌면 심판의 모델로 역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칼비는 이중선택 예정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훈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실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께는 크게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기도를 어떻게 받고 싶은가에 따라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하물며 주의 종들에 대한 태도는 명확합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 티끌까지 버려요 이방인치고 바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자들 별본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본일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가다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는 아주 닭살이 돋았죠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주의 종에게 자동차 다닐 분을 손들어 보세요 그래 복받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사고 구조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뻔뻔스러움이 제 얼굴을 불키게 했던 어렸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말한 그 목회자들은 한심하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그렇게 대접을 하냐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저는 성도들의 믿음에 감동을 합니다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문제가 있고 뻔뻔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로 그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의 교만함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인 걸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너희에게 대하는 그것이 나에게 대한 거라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아무 전대도 가지고 아니고 돌아다니는 그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를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뭘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은 뭘까 옛날에 안톤이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보내기 위해서 사막에서 돌을 닦으며 지냈던 분입니다 오직 기도와 명상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를 잡아가고 회귀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한 낮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 그대 아름다운 생활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런데 저쪽 한 도시에는 그대보다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는 지금 사막에서 깊은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찾아서 복종시키고 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훨씬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도시 끝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조은이라고 하는 구두 꽂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 덕행이 하늘에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두 한 컬레를 수선할 때마다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선한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들까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안하고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과 의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열두 제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역이다 내 것이 아니고 받았다 또 은혜로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내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기도 하고 나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에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인생이 제자로 부른받고 권능과 권위를 힘입어서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기에 나의 약함도 아시기에 오직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과 권위를 믿고 받은 것임을 알고 자아 도추적인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보낸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욕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권능과 권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욕으로 살면 내 가진 것 다 소진하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 사명에 충실한 삶 제자의 삶 부른받은 자의 삶 보낸받은 자의 삶을 사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